어서가서 좌상을 설득해 이번 기회에 새손을 확실히 폐위시켜야 한다고 하늘이 준 기회 앞에서 절대 망설이지 말라고 죄를 범한 주제에 감히 변명까지 해? 생각시 주제에 당장 악이 그지없구나 여봐라 당장 인형을 끌고 가 곤장 백대에 쳐라 예 차라 세상 그 누구보다 소녀는 아마마를 염려하옵니다 아바마마는 소녀의 하늘이시니 아바마마를 잃으며 소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어머니 네 자식이 벌써 왕이라도 되었어? 어머니 어차피 넌 네 아들이 왕이 되어도 영원히 대비가 못 돼 넌 평생 일개 빈예뿐이야 왜 날 미워하는 거지?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 친 오라비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거야? 오라비가 미쳐서 오라비가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걸 그럼 어찌? 어머 어머 어찌 소녀에게 이리도 참담한 명을 내리시옵니까? 세상 사람들이 전부 수근거릴 것이옵니다 어머 어머께서 이미 생화하셨다고 아들아 아들아 어디 가니? 이리 돌아와 어미가 지켜줄게 나는 왕의 딸이야 그 누구도 감히 날 잃지 못해 그 이리 돌아와 어미가 지켜줄게 이리도 돌아와 아들아 가지마 어미가 지켜줄게 아들아 가지마 안돼 어미가 지켜줄게 seu Com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